수도권 쪽에 뭐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그렇죠.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나 인천까지 지금 정말 뭐 천정부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꼭대기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고 특히나 지금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이제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집값이 또 그렇죠. 뭐 14년 만에 전국적으로 뭐 가장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자 이제 수도권 집값 좀 꺾일 때가 됐다. 요런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아직도 천정부지고 당장 뭐 9월 달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도권 집값이 드디어 꺾이냐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가지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9월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뭐 팩트체크를 우리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KB 주택동향을 봤을 때 지금 9월에 지금 전국 집값이 1.52%인데요. 자 이 1.52%라는 게 뭐 당장 숫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한 20년 안쪽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06년 12월이에요. 2006년 12월에 무려 한 달 동안 1.86%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006년 14년 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거의 직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는 자 특히나 이제 9월에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려 14년 9개월 만에 또 최고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뭐 이제 전국 집값의 뭐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렇죠. 여기도 뭐 1.52%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전국 집값처럼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올들은 이제 가장 높은데요. 자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개발 또 재건축 자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거의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그리고 10월 지금 들어서면서 이 재개발하고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은 뭐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경기와 인천 쪽에 많은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GTX 관련 이슈들이 이제 크게 터지면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경기와 인천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월 뭐 11월 12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오히려 지금 서울 쪽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이제 우리가 뭐 오세훈식 유타운이다. 제가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도심 공급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또 정부에서도 서울 도시만의 공급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지금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뭐 빈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또 뭐 내일 또 지방선거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것이 또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전세 쪽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0.96%로 1%대 넘어서던 게 지금 1% 이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게 조금 의미하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이 뭐 전국뿐만 아니라 수도권 쪽에서도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렇지만 하락이라고 해서 이게 전세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상승폭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여전히 상승 랠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도권 집값이 과연 이게 떨어질 거냐.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느냐 지금 이 얘기인데요. 지금 뭐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기를 가장 바라는 어떤 입장이 있다라면 정부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봐라 금리 인상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강화 이미 지금 시중에서 대출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 수요 측면 집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결국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을 안 해주면 돈줄을 잰다는 거잖아요. 돈줄을 재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변화 요인이 이제 발생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뒷받침할 만한 것이 좀 설득력 있는 것이 또 지금요 주택 가격을 이렇게 좀 점쳐보는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그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매수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100을 기준했을 때 10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100을 넘어가면 여전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는 많은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매매수급지수가 107까지 갔던 게 104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약 102.9, 103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그러니까 3주 연속 지금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17 이렇게까지 갔던 것도 115까지 갔던 게 지금 거의 103, 105까지 지금 경기, 인천 쪽도 어느 정도 지금 3주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가격은 안 떨어지더라도 매매수급지수가 조금 약화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수요가 지금 받쳐주니까 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좀 매매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지금 가격 상승폭 자체도 지금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거의 0.4%까지 거의 최고치까지 갔던 게 지금 0.36, 0.34까지 물론 0.3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주간 상승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10월 들어서자마자 서울의 한 7곳 지금 화공역 쪽이 가장 크죠. 한 4,400세대. 지금 그리고 경기 2곳에서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 수도권 도심 안에다가 9곳 정도에 약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정부 여당하고 지금 정부가 지금 나서서 지금 이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는 조금 위축이 되고 있고 공급이 늘어난다라면 결국은 좀 집값이 진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가시화되고 있냐. 당장 제가 다 이 시간에 분석해드릴 수는 없고 서울만 가지고 본다라면 서울은 아직까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당장 10월에요. 전국에 약 한 4만 5천 가구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숫자가 4만 5천인데 그 안에서 지금 서울에 179채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당장 분양하는 게 10월에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없는 데다가 그러면 지금 10월, 11월, 12월 지금 4, 4분기만 보더라도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크잖아요. 4, 4분기에 예측됐던 것들이. 그런데 둔촌주공도 그렇고 약 한 3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분양 연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주택도지보증공사죠. HUG에서 지금 고분양가, 분양가 지금 산정하는 그거를 조금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지금 내년에 어느 정도 손을 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4, 4분기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분양을 한다면 아무래도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 4분기하는 것보다 그냥 내년으로 넘기자.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서울의 10월 달에 지금 거의 분양이 없는데 이렇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 보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자체는 비상일 수밖에 없겠다. 뭐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청사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4, 4분기에는 그것이 좀 나타나기가 어렵겠고 특히나 지금 서울 도심 안에서도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 얘기하는 거죠. 마포나 영성 송동처럼 이렇게 서울의 핵심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갈아타는 수요. 결국 경기나 인천 쪽에서 어느 정도 하락의 시그널들이 조금만 보인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것을 차익을 실현하고 오히려 서울 핵심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또 많아진다면 서울은 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고 지금 더더구나 이런 서울 핵심지 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핵심지 안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도 괜찮다. 빌라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셀 같은 이런 틈새 시장, 대체 주택 시장들까지도 꿈틀꿈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정도를 일단 구체적인 시그널들을 봐야지 지금 올 4, 4분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왜냐하면 지금 9월 수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거 추석에 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10월 들어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또 이것이 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겠고 앞으로 2주, 3주 정도 좀 더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